전 성경에서 가장 아가피의 사랑을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몰락해버린 이 가문에서 가장 불행한 한 여인이 아가피의 사랑으로 혼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왕족 가문이 된 다시 말해서 시댁을 일으켜버린 명문 가문으로 만든 아주 초라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루시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위기를 만난 가정에 자네 간의 갈등, 부모님과 갈등,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과 아들, 다시 말해서 장모님과 사회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모든 것이 치유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한 예루키스 1장 1절은 다음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헤미의 엘리멜레기라는 한 가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유슬리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예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추리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땅을 향해서 40년 보나먼 광략길을 지나서 가난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가난한 땅에 정착했던 유슬리 백성들 그들은 이제는 기나긴 방랑의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집시의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는 그들은 가정을 이루며 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갔던 예굽에서 메고 나왔던 요셉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이 유골을 세겜 땅에 묻었던 그 연대가 역사는 기록하기를 BC 1390년으로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땅에 정착한 지 이제 갓 그들은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BC 1400년에 가난한 땅이 입성에 됐다면 BC 1390년 약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들은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었습니다 BC 1050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간까지 3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3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들의 가난한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각길 40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셨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시면서 생수가 소산하게 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가난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상황을 사사시대에 이때 상황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정명하고 있는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호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요호를 잊어버리고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니 요호하께서 진노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만하고 내가 평안하고 정착되었으니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잊었습니다 10년이 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라졌습니다 모나몬 광야 40년 그 지긋지긋한 광야길 걸어왔던 그 참담한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창 어림이 있었을 때에 이제 내가 너를 세워주었는데 그러나 섰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의 격동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약 340년 동안 계속되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문란한 사회 질서가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에 바로 오늘 루키스에 기록하고 있는 루키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흉년을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키스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베델헤미라 있습니다 왜 유다 베델헤미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숙이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그리고 가장 막강했던 항상 무사를 하던 앞에 섰던 앞에 세우셨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사를 해도 앞에 세웠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단적으로 민숙이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12지파가 진행할 때 반드시 선두에 세웠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델헤미에 있습니다 베델헤미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베델헤미라는 말은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란 이 베델 레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예에 보게 되면 베이트라는 그러한 원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이란 말은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보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요한보금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오늘 떡집,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보금 6장 48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떡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헤미는 예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요한보금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이란 한마디로 말씀의 집 그리고 떡집, 예수의 집 오늘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은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합으로 가게 됩니다 모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나오베의 가정이 베델렘, 유다 베델렘에 살고 있었는데 모합으로 내려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곳은 이 모합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0부장 32절 말씀을 보면 성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동성을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태우셨습니다 이때 소동성 전체가 잿더미가 됩니다 돌 하나도 다 타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심판이 내릴 때에 황급하게 도망간 사람이 바로 소동에 살고 있던 록과 그리고 두 딸이 함께 나왔습니다 장성한 두 딸은 출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던 곳은 하나의 굴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굴속에 들어갔던 그들 가운데에서 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동침해서 아이를 갖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두 딸이 동침을 했는데 아버지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두 딸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 가운데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합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석의 19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 술을 먹이고 그리고 장석의 19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합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선택했던 이 모합 지방 모합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민족이 어디에서 태동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근친 상관으로 시작한 비극적인 민족이 바로 모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합과 암몬에 관해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하시기를 모합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모합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시작이 모합 민족의 시작이 근친 상관 극도로 타락한 성적 타락에서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모합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있었는데 금오서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금오서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제도가 바로 금오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오늘 이 사건은 일련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종합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땅이라는 곳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게 없던 것이 이루어질 때에 점점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사라지고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는 데리고 있어도 항상 하는 행동은 전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이 선택한 곳은 바로 모하비라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유다, 베들렘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모든 사람보다도 앞서가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던 항상 남들보다는 잘 나가는 내 가정이었는데 베들렘, 내가 하나님 집 교회에서 원예 생활을 하는 내가 항상 하는 행동은 세상 방법이요 세상 목적으로 내 생각, 내 주관대로만 살아가다 보니 환란이 찾아왔을 때, 흉년이 올 때에 하나님 기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선택한 곳은 바로 베들렘 그 자리가 아니라 모하비라는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격은 다음 가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키스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가족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이름을 성격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네 사람 이름을 밝힐까요? 이름 속에 있는 어떤 대단한 영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루키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첫자들 이름은 말년, 둘자들 이름은 기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 사람 자신의 이름을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왕이란 말이 어떤 것입니까? 통치자, 다스리는 자, 지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이름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었는데 하는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전혀 더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렘에 있을 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합을 가는 순간 이름은 바꿔집니다 마라라고 바꿔집니다 마라는 말은 고통, 괴로움인 뜻입니다 베들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기다린 것은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었습니다 말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년이 큰아들인데 이 말년의 뜻이, 이름의 뜻이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질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년 학자들은 이렇게 그 괴로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년이라는 큰아들은 늘 병치레를 하고 늘 만성적인 질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말년이라고 지었다고 이렇게 괴로움를 밝히는 학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 허무, 낭비라는 뜻입니다 늘 허무주의자, 낭비주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루키스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멜릭이 모하보로 내려왔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엘리멜릭이 죽었더라 남편이 모하배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루키스 1장 4절을 보게 되면 남편 엘리멜릭은 죽고 이제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아 드렸는데 큰 며느리가 오르바 작은 며느리가 본문에 소개되는 주인공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을 때에 루키스 1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더라 이제 남은 가족은 세 여인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갈등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이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다 점점 나이는 들고 이제 몸은 쇠약해지고 자신이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을 때 내 고향 베델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활을 가지고 그는 떠나기를 위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키스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딸들아 너희는 내게 따라오지 말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왜 그 며느들이 그렇게 말하냐면 이 사람은 무일 뿐입니다 베델렘 돌아가도 자신을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하고 생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한 평의 딴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가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그대로 루키스 1장 12절에 나는 늙었다고 말합니다 이 늙었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볼 때에 나는 조금 더 기력을 쓸 수 없는 그만큼 내 몸은 노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면회들이 따라와야 아무것도 자신이 내쉬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 모합사람, 이 출신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하이 총에 암몬과 모합사람을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려고 할 때에 오늘 이 룻 며느리가 그리고 오르바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칫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했던 짐승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을 그들은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겉구 두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인 베델림으로 따라올 수 없도록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키스 1장 14절을 보면 큰 며느리 오르바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루시라는 둘째 며느리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키스 1장 14절에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는 이 말은 원어에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늘어지게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악착같이 매달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바크 붙쫓았더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사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 여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루키스 1장 16절에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온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도했던 여인의 그 며느리가 바로 루시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속여서 결국 루시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림으로 가게 됩니다 전 성경에서 어느 여인도 이 루카 같은 여인이 없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여인입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그리고 에로스 필레오 서투로게 이 사랑 가운데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랑은 자, 조건부입니다 언제든지 내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이성 간의 사랑, 우정,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깨집니다 항상 자기 중심, 이기적인 이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스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것이 없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진 재물 한 푼 없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일가친 척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순전한 예수 그리토의 희생의 사랑 이 한 가지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베들림으로 돌아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루시 마주 앉아서 두 여인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선 곳에 온 이 루스는 아무것도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이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루키스 2장 2절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밭에 추수가 끝난 후에 여기저기 이삭이 한두 개씩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밭으로 저 밭으로 다니면서 이삭을 줍어서 어머니를 봉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삭을 줍어서 시어머니를 봉량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추수가 끝나버리면 이삭 죽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을 굶으면서 시어머니를 봉량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될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음에 한 가지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오미는 룻 며느리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며느리 루시 없으면 이 사람은 하루도 자신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에 루키스 3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저 젊은 며느리를 볼 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이 며느리를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어서 가정을 이루어 줘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보아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루시 보아서와 만약 결혼해버리면 그는 떠나야만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혼자 남아서 이 늙은 시어머니는 굶어 죽을 수가 있고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 루스를 바라보면서 내 따라 내 따라 내 따라 한 번도 전성경의 루키스를 보면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섯 번을 성경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 따라 내 따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내 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란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남이란 뜻입니다 너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루스를 부르는 그 며느리야 하는 내 딸이야말은 너는 나와 끈을 내 끌을 수 없는 혈육이고 너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친딸 같은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원어에는 다음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친어머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 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들은 서로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루스는 보아스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키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바 루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오베시라는 아들입니다 바로 이 오베시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가의 가문을 만들었던 다비당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바로 이 루시 다비시 친할머니이며 그의 남편 오베시 바로 이 다비당의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오베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비시의 친아버지인 이세이였습니다 몰락한 이 가정에 이제는 씨가 말라버리는 이 가문에서 루시라는 한 며느리 때문에 이 가문은 일어나게 됩니다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아가피 사랑 이 루스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갈등합니까? 며느리를 며느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위를 사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름을 말합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하는데 백년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아들이 돼야 됩니다 내 딸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결코 고부간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서로 양보하며 서로서로 헌신하고 서로서로 이해할 때에 이 가정은 놀라운 루스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신약이 와서 예수님 족보에 감히 여자들은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유대인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도레마저 죽을 모함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족보에 루시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 5절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직전에 가시체를 서시고 흘러내리는 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라붙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온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서 채찍으로 맞고 이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고통 속에서 주님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십자가 밑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서 있었고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의 친척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운명하시기 전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지막 이 땅 떠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셨습니다 성격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상이 다 타락해도 여러분 가정만큼은 타락하지 말고 항상 고부가 아닌 갈등이 없는 자녀 간의 부모와 갈등이 없는 아름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인마인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